라이브 어? 와우 우리가 팬클럽 이름을 스타밍 내 원어너 if는 만약 프로듀스 101이 아니었다면 이러지 못했을 것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워너픽 귀여워 끝나지 않는 프로듀스 바람한테 귀여워 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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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원픽 아니었으니까 원어플 오랜 오케이 원어랜 스텝 잘 밟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스텝 좀 한 스텝 하자 스텝 같이 말하면서 어떤 의미로 이거 뽑았는지 설명하고 메리워 즐거운 영향 워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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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프보다 좀 더 귀여운 영원히 워너원의 팬이라는 뜻을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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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클럽 이름이 귀여운게 워치 이 중에서 우리가 3개를 골라야 되니까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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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팬클럽 여러분도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스러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워너원의 팬덤면은 팬덤면은 러블럭 워너워랑 에이브를 합쳐준 단어인데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간다 불러볼까요 다같이? 워너워네 딴바이데? 워너워너들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워너워너들 워너원 안녕하세요 워너워너들입니다 우리 워너워너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워너워너들 안녕하세요 워너워너들입니다 제가 워너워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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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무슨 뜻일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궁금하지요? 궁금하지요? 다 달려줄 거야 뭐지 뭐? 궁금하죠? 궁금하겠지요? 워너워너들 다시 뭘까요? 좀만 기다려야 머리죠 한글자막 by 한효정